바울사도는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누구나 다 목사나 선교사는 바울사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가 그 장점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환란과 역경이 많았지만은 빗박이 많았지만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했지요 두 번째는 바울사도는 특별하게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자비랑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든지 복음을 인하여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자비랑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가고 멈추면 서고 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끝까지 동행하셔서 많은 성공의 목회사역에 또 전도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는 분이 바로 바울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가 1차로 2차, 2차, 3차, 4차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소아시아의 중부지역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복음을 전한 바울사도가 남부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파를 꽂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피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피두니아로 지나서 계획을 포기하고 무시아 앞에서 두루아로 향하고 그가 두루아에서 한상을 보았다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분은 바울이 피두니아를 가고자만 하면 아마 병이 났을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발길을 막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 땀을 흘려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저드신 성교사는 비전을 가지고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을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을 시도한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비전 이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바울의 비전 자체가 나빠서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커다란 계획과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을 맞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비전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도 막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막으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사도라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때로 그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계획이라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로마스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막힐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제 전하였으니 이제 남은 지역 북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비둔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바울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차이를 구별하는 눈을 가지는 사람이지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생명이 너무나 귀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형제들과 친족들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형제간이 중요합니다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가장 수위에 속한 나라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때 얼마나 가정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합니다 직장에 몸담고 있다면 성도들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고 사업을 한다면 물분을 가리지 않고 힘써서 사업을 해서 많은 유익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돈도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기가 되기 때문에 돈이 싫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돈은 중요하니까 있을 만큼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귀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스스로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덜 필요한가 이것이 내게 지금 필요한가 지금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시급한 건가 시급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현재만 중요한가 아니면 나중에도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내게만 필요한가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잡는 배도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물을 깁는 야고바 요한도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일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친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고기 잡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야고바 요한에게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바울의 사역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는 아시아의 남은 지역의 북부의 보금을 재남으로 아시아 전 지역을 보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그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위하여 그를 일을 막으셔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으셨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바울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오늘 파송 받으시는 박주남 장로님과 정영자 군사님 이 두 분 성교사님은 사신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분들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이제 족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두 분 이 가정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그들은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순종하는 두 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바울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바울과 계속 같이 끝까지 같이 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처럼 두 분도 이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예스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 내게 다른 일을 시키나 왜 이 일을 막고 그렇게 다른 것을 나에게 맡기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길을 막으신 까닭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점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아시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무시 앞에서 두루하러 내려갔어요 두루하는 아시아 끝에 있는 작은 한국 도시지요 그곳에 도착하고 구원한 몸으로 한 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마게노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파의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에게 한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루하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셔서 그에게 세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각 나라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부름에 부응해서 성교사를 파송하고 또 친히 성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동 교회를 세우신 분은 전영선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대지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지 돈사를 사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계량해서 지붕을 올리지 못하고 1m 아래로 땅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본 장로님의 아들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는 사업이 제법 잘나가는 300명 이상의 종업을 두고 있는 큰 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장로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강남에 내가 천평을 사드릴 테니까 여기를 떠나서 그쪽에다 교회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님이 그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둘째 아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버럭버럭 호통을 치면서 이 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거기는 갈 사람도 많지만 이 사람들 이 그린벨트 안에서 못 살고 괴롭음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러면서 나쁜 하면서 호통을 쳐서 아들이 혼을 났다라고 그분이 직접 저에게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비전을 보았았습니다 마차에 여러분 우리 홍성교회도 서울 홍성교회도 지금까지 홍제동을 비롯한 서북지역에 비전을 두고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하며 그 손짓하는 한상을 보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서울 홍성교회는 일찍이 러시아에서 건너와서 좀 도우라라는 한상을 받고 그래서 여러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 파송 먼저 파송하시고 두 번째 이제 오늘 박주남 장로와 정행자 권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홍성교회를 섬기는 일이 저물어 기하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기에 두 사람에게 그 이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27년 반이나 섬겼던 교회를 2개월 전에 은퇴했습니다 아직도 2, 3년 더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요양병원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치임하겠습니다 온목으로 치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와 오전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좋은 데 가셔야 하죠 예수 믿읍시다 믿어야 됩니다 강조하니까 그분들이 한두 번 부크크에 가다가 나중에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떤 가정은 목사님 부친인데 예수를 평생 목사님 인도를 못했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전하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차례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백주감사절에 세례를 한 26명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계속 하다 보면 한 100여 명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서 저에게 좀 빨리 은퇴 2, 3년이라도 빨리 은퇴해서 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박주남 장로와 정행장 군사는 평생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분일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이 사회에서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남 장로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박주남 장로를 말하길 때 언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남이는 똥도 남주기 아깝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을 해서 저는 좀 그런데 콤프레이닝이 있습니다 저는 순종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순종 잘하고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저렇게 말할 정도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홍성교에서도 두 말할 것 없이 보지 않아도 엄청나게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우기 믿음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 형제들 남매가 있습니다만 오이 형제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분이 있다면 아마 박주남 장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보다 더 훌륭합니다 형제들이 모여 담사하답니다 저녁에 모처럼 와여서 이야기를 하고 한참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왜 일어나느냐 우리 홍성교에 지금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이니까 가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지 다 벌떡 일어나서 그냥 부랴부랴 떠나버리고 말아요 형제들은 좀 뒷모습을 보고 멍하게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모습이 얼마나 목사로서는 흐뭇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십수년도 더 된 일입니다 어느 명절에 11조는 얼마나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형제가 묻는다는 것은 돈 좀 얼마든지 좀 받아볼까 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하기로 작년엔 60만 원 드렸는데 올해는 100만 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입이 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수입은 그렇게 안 되지만은 작년에 600만 원 가지고 쓰니까 올해는 천만 원이 필요하다 자녀들 교육비와 또 가정생활 해야 되고 사무실도 어느 정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100만 원을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주식 결미있고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물었어요 물었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천만 원 채워주세요 천만 원 채워서 100만 원씩 너끈하게 11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참으로 모든 사회에서 또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박주남 성교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부부가 닮아간다고 우리 정행자 군사님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에서 교회에서 꼭 피로하고 또 집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곳에서 피로하지만은 더 새로운 길이 더 중요한 일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그리로 보낸 줄 믿습니다 아까 당회장님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꼭 피로한데 피로한데 보내서 손실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좀 계셔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굳은 일 좋은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더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다가 보내시는 길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파울사도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 박주남 정영자 성교사님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잊지 말고 언제나 생각날 때마다 힘있게 기도로 밀어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주남 장로 정영자 군사 성교사로 파송하는 기한 시간에 부주관종의 하나님의 기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쉬고 함께 형제들과 더불어 또 교우들과 더불어 남은 생에 참으로 은혜롭게 지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마치 파울의 길을 막아서 새로운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렇게 연애주로 보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소서 일생 다가도록 위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력을 붙잡아 주시다에 그의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홍성교회가 더욱 자랑할 수 있는 기한 성교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날 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